자 이제 시열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주요 문화 해설 강의 좀 할 거고요. 자 21번부터 얘기를 좀 할게. 아 이번엔 좀 쉬웠다. 솔직히 우리 얘들아. 근데 9월 평가 모의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났어요. 지금 보니까 정답률은 한 70% 가까이 나오는 것 같더만요. 하지만 여러분들 있잖아. 이거 기억하고 들어가자.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밑줄의 함축의미 유형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두 가지 조심합시다. 얘는 절대 주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아 밑줄 문제라고요. 밑줄. 밑줄만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심지어 주제에 관련된 밑줄이 거질 때도 있지만 밑줄이 쳐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 나올 때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길 바라요. 자 근데 밑줄의 함축적 의미에서 밑줄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죠. 밑줄을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밑줄 자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왜 제가 밑줄에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건지 함축적 의미니까 그렇죠. 함축의미라는 건 거기에 해당하는 문화권이 아니면 모를 만한 의미거나 필자가 함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필자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는 의미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 밑줄 자체에 의미 파악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밑줄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고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밑줄과 밑줄 주위에 신호를 잘 캐치하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뭐 신호라고 하면 다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제 연결어를 주변에서 줄 수도 있고 지시어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대명사를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재진술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등등등 여기에 좀 잘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이제 21번으로 얘기를 하면 We have confusion at the frontier 이라고 하는 말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집중을 하시라고 이럴 때야.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하더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이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쉬웠습니다만 항상 해야 되는 행동은 똑같아 얘들아. 밑줄보다 주변에 단서를 줄 수 있는 신호를 잘 캐치하시라고. 됐지? 그럼 저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빨리 접근을 했을 거냐면 결국 뭐 할 때야? search the internet라고 얘기했어요. 인터넷. 그때 우리는 밑줄 하더라. 이렇게 된 거네요. 침이 튀겼어. 어이구 요즘 시대. 미안합니다. 인터넷을 설치할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 문제는 빈칸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밑줄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기준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주변 신호 잘 캐치하시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 할 때 밑줄 하느냐. 나머지 바로 다음 문제에서 정답을 너무 쉽게 줘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푸셨을 것 같아. 빠르게 얘는 좀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핵심 내용은 다 얘기했고.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전문가 이렇게 뭐 조사 얘기 나오다가. 다시 와. 봐봐. 무엇이 무엇을 증가시켰냐가 중요한 거야. 이 기준에 따라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할 때 못 했느냐. 무엇이 뭘 증가시키느냐. 다시. 인터넷 설치에 engage in. 참여하는 것. 또는 관여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적 self-esteem. 자존중감이랄까. 좀 부연 설명 나오네요. 자신의 능력. 뭔가 이제 정보를 기억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하더라. increase 하게 하더라. 아 그럼 다시. 얘가 얘를 되게 increase 하더라. 자존중감을 되게 높이더라. 그럼 첫 번째 밑줄에 해당하는 놈은요. 결국에는 요 increase 덩어리 요만큼 다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뭐 요것만 봐도 사실 문제를 뭐 풀 수는 있었는데. 나머지는 더 얘기를 해보면. 또 나오네 얘들아. 뭐가 뭐하냐 이거 했었는데. 자 요 more over로 시작하는 요 문장이 좀 길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문장은 구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eople who 라고 되어있는 후절 덩어리가. 굉장히 길게 가 있었죠. 한 요 정도까지 가 있었고. 실질적인 동사는 요기였죠. 미스 리멤보드. 여기 주워. 가볼게. 자 사람들이 있어. 얘가 또 나오네. search internet. 인터넷 조사했어. 뭐 팩트를 찾기 위해서. 어떤 팩트냐면. 그들이 몰랐었던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질문 받았던 팩트인가 봐. 어 뭐 했었냐면. 어디에서 니가 그 정보를 찾았냐. 라고 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뭐 하더래요. 미스 리멤벌. 잘못 기억하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보고 하더래. 아 저. I know it all along.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뻥치는 거잖아. 이거 몰랐으면서. 상황 정리됐니. 다시. 저랬던 애들이. 요렇게 하더라. 라는 저런 상황 간의 인과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 그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기의 능력에 대한 인크리즈 하더라. 자기 셀피스틴을 인크리즈 하더라. 이 말이나. 몰랐으면서. 어 저 원래 알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약간 좀 있어 보일라는 애 같아. 자 나머지 마찬가지야. 아 얘는. 사실 인터넷으로 찾아봤었던 그 사실 자체를 또 잊어버리더라. 아 진짜 찾아봤으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에게 뭘 주더라. 크레딧을 주더라. 여러분들 크레딧은 저랑 많이 하셨던 분들. 부위 단어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발 이거 신용. 이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막 시상식 같은 데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라고 그랬잖아. 나머지 인상 딱 봤고. Thank you. Thank you. I just want to give all the credit to my fans.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 저는 제 신용카드를 모두에게 줄 것입니다. 미쳤죠. 그럼 아니잖아. 공로, 업적 무조건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부위 단어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주더래. 뭐 대신에? 인터넷 대신에. 아 너 인터넷으로 했으면서 지가 잘한 줄 알면서 지 포장을 하는 거잖아. 계속 같은 말이네. 자 나머지 그냥 밑줄만 치고 넘어가자. 자 search 인터넷 했던 애들이요. 자신의 능력. 뭔가 어떤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더래? rate 평가하다. 높게 평가하더래. 아 내가 원래 알고 있었어. 뭐 이런 거지. 또 마찬가지죠. increase their sense. 자 내가 원래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increase 시키더라. 계속 같은 말이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높게 나왔던 이유가 전반적으로 그냥 주제의식만 알아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밑줄이긴 하나. 우리 수험생들아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잖아. 명심하자 얘들아. 어떤 문제들은 밑줄이 아닌 아니 그러니까 밑줄에서 주제가 아닌 놈을 물어볼 때도 있으니 무조건 주제만 대충 본 다음에 선지만 보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밑줄 주의 신호를 잘 보시고 밑줄에 해당하는 놈을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었어요? 정답은 1번 괜찮죠 여러분들. 저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더라. 인크리스 하더라. 지금 계속 이러잖아요. 자 제일 항상 중요한 건 신호 기준으로 지금 우리 글 읽기 읽을 수 있었던 어떤 기준 인과관계 기준 잘 잡아내시고 나머지 계속 잘 부연 설명에 대한 재진수를 잘 연결하시다 보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정답 낼 수 있기를 바라요.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 됐죠? 자 22번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넘어가겠습니다.